얼마 안 나왔네 이제 여기 그치 내가 내가 진짜 열심히 했지 원래 얼마 안 나왔었는데 아니지 어이가 없네 얼마나 많이 미웠었는데 지금 아닌데 원래 얼마 없었는데 근데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패치가 되는 거야 외벽을 부수는 원주민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아까 원주민이 막 외벽 때리고 있던데 그것도 무슨 소리야 원주민이 외벽을 막 때리고 있더라고 설마 그러면 우리 외벽을 크게 한 보람이 없어 더 고칠 때만 많아지는 건데 왼쪽 외벽은 다 했어? 어 다했어 어 그럼 여기만 하면 끝이네? 어 게이드 내가 나무 엄청 베어놨단 말이야 내가 내가 방금 나무 든 데 있지 거기 나무 떨어진다는 4, 5개 있어 어 나도 아까 나도 방금 베어놨으니까 어디 있지 근데? 근데 어디지? 근데 어디지? 나무를 베어놨단 말이야 어디가 어디오는지 모르겠어 어두워가지고 여기 일로와 나 있는 데로 와 나 있는 데 여기 많아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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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달려 어? 끝나겠는데? 딱 딱 어 다했다! 다했다고? 어 잠깐만 그러면 다했다 잠깐만 써봐 다 끝난건가? 어 그러면 보자 근데 형 여기 왜 입구를 왜 만들었어? 우리도 왔다갔다 해야지 근데 얘네들 여기 안에 입구 들어오지 어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여기여기 이쪽 이쪽 내 아이디 보이지? 이쪽 외병하나 쳐야될거 같애 아! 구멍 뚫린데 말하는거 아니야? 형형형형 살려줘 살려줘 왔어 왔어 넌 할수있어 넌 할수있어 아브라 넌 할수있어 아 비둘기야 미안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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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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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을 안눌러 감히 니가 어디서 그냥 그럴수있어 니가 그냥 허흫 하핳하하하핰 안яж적 어alk고 추천을 안눌러 다음encia식 잇털을 안내나 이렇게 조길로 넘어가 졸로 넘어가 키터를 안내나 이렇게 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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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룸아 와바 와바 스텝 그정도로 되겠어? 나 다잉라이트로 다져진 몸이야 아주 그냥 뭐 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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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잉라이트로 나는 다져진 몸이라고 형 나 지금 나 각송했어 나 개쩔어 나 지금 도끼 바꿔 도끼 바꿔 장도끼 나 한대도 안맞었어 오 여기도 세바리나 있어 오케이 형 거기서도 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나무 내가 쳐야겠다 이건가? 아 이거 아닌데 죽어 죽어 아 이거구나 오 오케이 됐다 우와 터질 뻔이네 어 뭐야 또 있어 여기 우와 세 마리 우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니 tom 어..거렸다 어 걸렸다 오오오오오 neur 나무 못 세우겠다 오와와와 이상한 소리 난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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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미치겠어 왜왜왜왜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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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무가 안 사라져 나무 설계도가 뭐 가운데 떠있어 나 이제 빼빼로가 나 지금 떠있어 반면에 이 자식 봐라 들어갈 데가 없는 거긴 하는가 보네 오와 이거 막 고쳐야되네 진액 부쳐가지고 형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거 좀 이거? 너 딴거 딴거 눌렀다가 해봐 딴거 눌렀다가 B 누르던지 뭐 해서 아 그러네 됐어 오 수리해야돼 수리 수리 뭐야 뭐야 진액이 없다고 하네 새끼야 인마 어어 여자야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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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까 있는데 뒤돌려서 죽여 안돼 어려워 수리하는데 뭐가 드는거야 진액 우리 진흙이 진흙 어디서 먹는거지? 그냥 진흙 그냥 들어가네? 어 진액 많을걸? 오! 잡았어 진흙 막 다 들어가는데? 어 됐다 어딜 와 얘네들 이렇게 많이 때렸나 진액 이거 나무 어디서 먹었더라 이거? 이렇게다보면 자동적으로 입수한대 응 그럼 엄청 엄청 개이득이네 알로에는 몇개 남았지? 아 알로에 13개밖에 안남았네 몇개 남았나? 아 아 외벽을 작게 치는게 나을 뻔했다 수리할때 개 많다 수리할때를 못찾아서 부서지겠다 결국 그치 하룻밤만 버티고 뭐 근데 하룻밤만 어떻게든 버틸수있으면 다음날 이렇게 한번 정비하면 되니까 어 집이 뭐야 여자 안에 들어왔어 여자 안에 들어왔어 형 여자 안에 들어왔어 형 여자 안에 들어왔어 어딨어 여자나 때려 여자나 때려 나 죽어 여자왔네 아 나 저 여자 진짜 여자 땜에 여자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됐다 여자 불태울게 어 불태 없애버려 아 여자 땜에 피 달았어 저거 저거 그냥 같이 잡아버리면 되는데 잡을수도 없고 진짜 어떡하니 야 밖에 이상한 애 있는거 같애 처음 들어보는 소리 나던데 오 깜짝이야 야 넌 아니잖아 지금 막 와왜왜 막 이러네 어 아니 이해말고 이상한 이상한 소리도 막 내려네 있었는데 자꾸 대피 누르네 어 나 잠깐 다이나마이트 있네 다이나마이트 한번 가 다이나마이트 한번 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나무 부시면 되잖아 다이나마이트가 장전되어 있는거 같지 다이나마이트가 왜 왜 지금 불이 붙어있지 아니겠지 니손에서 터지는거 아냐 그러는거 아냐 진짜 형 거기 뭐해 외박 이거 외박이야 외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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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이야 외박이야 외박 이거 플레이어 아냐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한번 던져보면 되지 다이나마이트야 다이나마이트 플레이어 같은데 다이나마이트라 써져있었다니까 아 은근 난 무시해 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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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 하 浹 확인 우와 나무부분 쓰러지는거 예술이다 나무 되게 많이 나오잖아 이거 오려면 잠깐만 내가 어디서 뜯어라? 휠체어를 근데 우리가 지금 나무가 필요하긴 해? 거기? 어 거기 왜 건설해? 전진기지 오케이 여기서 자면 외방 많네 집 아닌데 여기 아니 카트를, 카트를 놔두고 손으로 옮기고 있어야 돼 카트가 어딘지 몰라서 카트가 근데 은근 찾기가 힘들어 그냥 나무 같아 너무 작게 생겼어? 응 9개 남았네 이 근처에 쓰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쁜가 아 여깄다 차차차차차 찾았어 오 비온다 비온다고? 아닌가? 아 아니네 내가 카트 끄는 소리였어 카트 끄는 소리가 비처럼 들려? 천둥만개 치는 소리 신기하다 도마뱀다 도마뱀아 나도 한번 끌어봐야지 니다 뭐지? 도마뱀 머리도 있어 야 마마나 이거 봐 도마뱀 머리 내 손에 보여? 어 보여 되게 순박하게 생겼다 형 난 어때 너 나보면 나 보면 너 보는거랑 똑같아 아 이렇게 나도 생겼어 어? 물 없네? 물 좀 마시러 가야되네 이러보니까 근데 일로가 잠깐만 근데 나무가 어딨는거야 아 오케이 골 빨아야지 어디지?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식인종이 리젠이 안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치 스토리있게 호벌대를 가는거지 나중에 아예 멸종당하면? 어? 식인종이 멸종당하면 어 뭐야 이거 왜이래 멸종당하면 게임 끝나는거지 그게 스토리있는거지 어 됐다 이제 안에꺼도 만들까? 잘 만들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아 실제로 나중에 진짜 주택에다 살면 이런거 하나 하고싶다 집에다 나무 지어가지고 어린시절 외국인 어린애들 이런거 하지않나? 어 그치 형 이거 무슨소리야? 난 거기 안있어서 모르겠는데 우와 나 히드라리스크인줄 알았네 왜 왜? 잠시만시만 이상한소리나 처음 들어보는소리 어 어 나 방금 들었어 완전 이상한데 지금? 어 완전 이상한데 나 완전 처음 들어보는소리가 야 쟤 뭐야 어디 한마리가 센놈이 있는거 같은데 우와 덩치봐 우와 나 죽었어 뭐? 어? 형 걔 개쎄 오 어 나 죽어가요 나 죽어가 나 죽어가 거기서 반사 가고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나 오래갈거 같다 어 얘 안죽어 얘 얘 개쎄지 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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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이종 울음소리래 변이종이면 그거잖아 히드라본 아니야? 와아 반지의 재앙 무슨 호빈 원정대 나오는 그 저기 나쁜놈 두목같이 생겼네 개야? 얘네따 여기 되게 근육질이네 리얼리티 거대하네 그치그치 불 붙여 그치 데워버려 없애버려 얘 엉덩이 탱탱해 보인다 어 뭔소리야 또 어 뭐야 이거 어 뭐지? 이 새 여기 새대가리인가? 에? 새가 여기 횃불에 그냥 들어가서 죽었어 어 나도 아까 그랬어 어 또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새 왜이래 씨나 안나? 씨 뿌리래 어감이 이상한데 가만있어봐 씨가 어? 씨 안뿌려져 다 뿌린거 같은데 이게 못 밭이 너무 작은가보다 다 뿌렸어 둘 넷 다섯 여섯개 밭농사 한 번 더 합시다 밭농사 한 번 더 합시다 아 이건 뭐지 아 이거네 우와 이거 나무 두개밖에 안들어가는데 내가 아니야 지울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 오 나무 없어 나무 오 여깄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디어디 어디 이리와라 이리와라 오케오케오케 괴물있어 괴물 괴물 아까 개야? 오 들었지 오 소리가 이상하다 오 저기있다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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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가 왜 자꾸 이렇게 바뀌지? 안되겠다 센거 들어야겠다 오오오오ope 오오오.. 활로잡아 왈로잡아 활로잡아x2 활로잡아x3 그렇지x2 활 가자 뭐야 디자인 왜 왜 이렇게 안 맞아? 안믿는 거야? 어 머릿속으로 뚫고 들어가도 안맞아 애들 안닿는거 아냐 활이? 어 하나 맞았다 하나 맞았다 목을 쏴 목이 약점이네 목이 약점이야 와 애들 어 와 저 완전 야 키가 리얼 키 리얼 크네 어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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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다음이야 어 다음이야 다음이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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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소리 미쳤어 와 소리 미쳤어 와 힘 개쎄 와 와 와 안으로 들어왔어 어디 어 쟤 쟤 죽이자 쟤 죽이자 죽였다 죽였다 어 얘는 별거 없었다 얘는 변종 아니었나 오 소리 진짜 뭐지 소리 개 무서워 진짜 번쥬미는 언제쯤 약해질까 어 오오 오 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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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야 피먹어 다시 가 다시 가 오케이 피쳐너검유 개같은거 끝난지 넘어지면 끝날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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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싸우면서 넘어지면 끝날게 하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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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인조 먹을 수 있다고 안 먹을거에요 안 먹을거에요 그냥 식인조가 아니니깐 그럼 걔네들이랑 다를게 뭐해요 가자 이제 은정따 하자 집에가서 초코바랑 음료수 좀 들고 피없듯 우와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났어 깜짝이야 응 알로에 없나 알로에 나무 없지 나무 어 작은거 나무까지 응 나무까지 몰라 한번 넣어볼까 있으면 들어가겠지 아니 작은거 아니야 큰거야 큰거 아 큰거? 큰거 없어 가 그냥 가 원정 가 원정 가 이렇게 새어 계속 그러면 되지 음료수 좀 챙겨가 음료수 됐고 오케이 밥 좀 먹고 가자 여기 구운거 이거 훈제 좀 먹고 가자 오케이 와 그러네 와 이걸 잊고 있었네 진짜 진짜 잊고 있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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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체력 많이 차네 와 이걸 잊고 있었네 진짜 피 없는거 알았어요? 그냥 갈려고 그랬지 어디요? 너 어디요? 나 여깄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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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와 더쉬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시야 좀 먹고 이거 열매 좀 먹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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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까지 좀 챙기고 난 이제 꽃을 먹을거 같아 꽃 있으면 다 먹을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집에 불을 안 껐지 아 집에 안갈거야 쟤 사람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오는건가 해서 지금 이렇게 주변이 어어? 조졌다 형 왜? 이거 원주민 마을 아냐 맞아 원래 있었어요 여기 어 저기 원주민 사람 있다 원주민 원주민 왼쪽에 와아 원래 있었어요 여기 근데 그랬나?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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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